대당서역기. 제4권. 5. 북인도. 중인도. 15개국. 16. 11. 바라흐마보라국. 바라흐마보라국의 둘레는 4천여리이며 사방으로 산이 에워싸고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리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번창하고 집들은 부유하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사는 시기에 맞추어서 파종한다. 유석과 수정이 나며 기운은 조금 춥고 풍속은 강건하고 용맹스럽다. 학예를 배우는 자는 적고 많은 이들이 이윤을 따른다. 사람들의 성품은 사납고 급하며 삿된 것과 바른 가르침을 뒤섞어서 믿고 있다. 까람은 5곳 있으며 승려는 매우 적다. 천사는 1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국경의 북쪽에 있는 대설산 안에는 소벌라나구달라국이 있다. 소벌라나구달라국는 당나라 말로는 금지라고 한다. 질이 좋은 황금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데 또는 동려국이라고도 부른다. 대대로 여인이 나라를 다스렸으며 남자들도 왕이 되지만 정치를 알지 못하였다. 대장부들은 오직 정벌하러 나가거나 농사를 지을 뿐이었다. 토지는 보리가 자라기 좋고 양과 말을 많이 기르고 있다. 기온은 몹시 추우며 사람의 성품도 조급하고 난폭하다. 동쪽으로는 토번국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우전국에 접해 있고 서쪽은 산파가국을 접해 있다. 말저보라로부터 동남쪽으로 400여리 가다보면 구비상나국에 이른다. 중인도의 경계이다. 말저보라로부터 동남쪽으로는 우선을 지을 뿐이었다.